안녕하세요 감독자입니다. 오늘은 전동립 배터리 커버해 가지고 usb 현장에 이제 배터리 전동립 배터리 몇개 들고 다니면 전기 없는 데는 핸드폰 충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핸드폰 충전할 수 있고 안그러면 작업등 12볼트 짜리 등돌 연결 할 수 있는거 카바 아답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올트 국내에 확인해 보시면 화환제품이든 3만원 정도에 구입 가능한데 알리에서 구매하면 12,000원이면 구매합니다. 그 제품을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오늘 드디어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아까 저도 개봉을 안해봤습니다. 일단 지금 받아 가지고 개봉을 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이 제품을 조금 기대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데만 되어 있다면 이거 가지고 뭐 좀 만들어 개조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솔직히 좀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제품입니다. 자 제품을 개봉을 했습니다. 핀이 12핀 그러니까 이제 하나 플러스 마이너스 한둘셋 넷 다섯 여섯 개 다 되어 있네요. 이 제품인데 디올트 배터리 입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배터리 잔량이 만충되어 있다. 생각보다 무겁네요. 크네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 꼽으셔가지고 핸드폰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배터리 보면 80% 보이시죠? 충전이 되나요? 잘 됩니다. 옆에 나 있는 또 배터리 충전이 되는게 보이시죠? 잘 안보이나? 잠시만요. 여기저기 보면 배터리 충전 되고 있다는 거 현장에서 간단하게 핸드폰 충전을 했을 때 보조배터리 다 됐는데 보조배터리 필요하다 안 들고 다닐다 그러면 전기 없는 곳이다 핸드폰 마우 충전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배터리 잔량 버튼이 꼽을때만 나오나요? 이거는 좀 단점이 있는데 버튼을 제가 못찾겠네요. 이렇게 부딪히 도웁니다. 그 다음 이 핸드폰 12V 출력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12V는 출력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핸드폰 배터리 잔량만 핸드폰만 충전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 핸드폰 제품중에 12V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저는 이 기능이 지금 중요하지 않겠다며는 없는데 이렇게 현장에 배터리 몇 개씩 들고 갈 때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아답터입니다. 12,000원이면 구매합니다. 이것도 사용해보시면 좀 좋지 않나? 뭐 흔하게 현장 갔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배터리 없는데 많이 가실 거니까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나 싶어서 소개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되겠습니다. 아 참 구매하는 방법이나 검색하는 방법은 뒤에 다시 동영상이 좀 첨부되어 가지고 설명해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밀놓기 안그러면 디월트 안그러면 막기다 전동 배터리 가지고 USB나 12V 출력하는 거 현장에서 작업하던가 안그러면 자기가 뭐 그런 전동 공구 18V 짜리 많다면 이런 공구 사가지고 꼽으면 핸드폰 충전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검색하는 거는 간단하게 네이버에서 간단하게 디월트 디월트 밧데리 USB 딱 치시면요. 쇼핑을 가면 이렇게 많습니다. 가격이 최저가를 올려보면 이게 어차피 다 똑같은 제품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비싸게 파는 사람이 있고 세대맞게 파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14,000원 정도 하죠. 이렇게 딱 가면 이거는 배송비가 많이 붙어요. 한 3만원은 없습니다. 디월트 거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 3만원 돈이 치입니다. 똑같이 여기서 밀놓기 거 치시면 여기도 최저가 딱 눌려보시면 인식을 밀놓기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는 배송비가 제품값은 얼마 안하는데 배송비가 인식을 많이 붙습니다. 배송비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대충 한 3만원대 합니다. 디월트 릴로키마키다 배송비가 똑같습니다. 여기 또 아 여기는 보유하고 있는갑네요. 일단 최저가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해외에서 말고 해외에 오면 배송료가 별도 있다면 다 비쌉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까 중에 있던 것 같은데 한 2만 몇천원이면 아까 최저가에 2만 몇천원 안그러면 집권하면 3만원 집권한다 이게 대형업체 하면 한 3만원 돈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싸게 주고 구매하기 싫으니까 이제 알리X 플러스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용어 뭐 검색해야 되냐 이제 많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식으로 검색을 합니다. 연구한 발음이 제가 안좋으니까 USB 파워 차이정 adaptor Converter 됐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게 막기라 거고요 디올트 거입니다. 그거 민노키라고 치주면 민노키도 뜹니다. 여기 가가지고 하면 무료배송입니다. 무료배송은 아니네요. 1.2,2,3하면 실제로 한 15,000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단,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기다림입니다. 그냥 이거는 주문해 놓고 기다리고 이자 먹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구매하시면 됩니다. 1., 지ấp как 조사voy Ao 판매Jam 4.2,3,3-3-4-4-8-4-5-6-7-7-7-7-8-8-8-8-8-8-7-8-8-8-8-8-8-8-8-8-8-8-8-8-8-8-8-9-8-8-8-9-8-8-8-8-9